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메타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메타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돈을 쓰고도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 의해서 그렇게 감사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쓸데없이 돈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고 또 상대방이 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쓴 돈에 효과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게 사용을 하니까 대개 왜 그런가 들여다보면 상대방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 비위 맞추는 행동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스키마 이론에서는 타인의 비유를 맞춘다든지 타인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는 굴복자 모드라고 하거든요. 주로 타인의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 봐야 되는데 저 사람 나를 싫어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마음에 들어야 내가 살아가기가 편한데 그런 거의 일종으로 돈을 쓰게 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나를 굉장히 배려하는구나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두 번 만나보면 금방 알거든요. 이 사람은 나의 평가에 굉장히 예민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보냐 못 봤냐가 마치 무슨 판사처럼 내 안에 주도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점점 상대방 돈 쓰는 거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고 어떤 때는 이것밖에 안 돼 하는 식으로 상대가 쓰는 호의를 아주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굴복하는 모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서적 결핍의 스키마라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받고 관심 받고 배려받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경우에 있어요. 돈을 쓴다든지 남에게 베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금방 눈치채게 되고 아 이 사람은 뭔가 굶주려 있구나. 나한테 저런 걸 호의를 베푸는 대신에 내가 줘야 될 건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 써주는 거구나. 근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종의 호식자하고 그거의 희생자 관계가 연결이 되겠죠. 겉은 어른인데 속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아이 마치 구걸하듯이 상대방한테 그걸 원하는데 근데 그냥 원한다고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쓴다든지 선물 공사를 한다든지 뭔가 호의를 베푼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어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기가 쉬워요. 그 외에도 스키마 내용 중에는 버림받음의 스키마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이 자기를 떠나거나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스키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원을 보면 성장 과정에 부모 양쪽은 한쪽이 일찍 저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뭐 이혼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집을 떠나고 보호를 못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한테는 버림받음. 그래서 성장하면서도 버림받음을 경험한 아이는 계속 새로운 상대, 어떤 아무나한테 그러지는 않지만 되게 나아가고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가까워지는 사람한테는 특히 그런 버림받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날 버리지 마 하는 신호가 뭔가 잘해주려고 그러고 그걸 자꾸 쓰게 되고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호구라고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잘해주고 결국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나요? 아이처럼 말하고 느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른인데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이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보면 저처럼 왜 이렇게 애처럼 저러지? 어떤 때는 애교부리는 것 같은 말투 또 떼쓰는 것 같은 말투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이 그때 고스란히 드러나 있죠. 그때 그 아이의 모습이 성인이 되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요. 이건 좀 극단적인 한 장면이지만 나이가 30대인데 60대 되는 어머니랑 둘이만 사는데 밖에서는 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집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애기 목소리로 가 나와요. 저한테도 와서 본인이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아이 모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온 일이고 내가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든 보살핌을 받지 못했든 이거는 이미 과거에 머문 일이고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과거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키마 치료에서도 보면 충족되지 못한 욕구 또 어떤 경우에는 unfinished business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임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용어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무언가 각자 안에 이 사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무언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치료의 모든 것은 본인이 해야 되죠. 치료자란 그런 작업을 하는 방법을 옆에서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스스로가 자기를 분석해가고 이제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작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게 된 다음엔 그래서 오늘날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 그럼 내가 이제 변화해야 될 건 뭔가? 그 변화하는 방법들 치료자가 하나하나 교육시키는 거죠. 마치 수용 강습 가르치듯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은 예전에는 성격 잘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스키마 치료라는 게 개발이 되고 성격 장애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게 경계성 성격 장애라고 불리는 환자분들인데 이분들조차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치료 성과가 요새는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 치료의 효과는 굉장히 강력한데 간단하고 쉽게 해결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손을 놨는데 요새는 불가능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이 난 방법이 개발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그렇게 아이 모드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 때문에 아직도 고통받는 분들이 건강한 어른으로 대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스키마 모드가 있어요. 보통 스키마 모드 위로는 지금 14가지 스키마 모드가 내 안에 작동한다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아이 모드. 그다음에 부모 모드. 또 요새는 비난하는 모드라고도 하는데 그다음에 역견위덕 대처 모드라는 게 있고 건강한 어른 모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또 나누면 아이 모드 안에는 취약한 아이. 이 취약한 아이는 사랑받거나 배려받거나 관심 갖지 못해서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아이죠. 또 성난아이 있어요. 왜 안 해주냐. 이 취약한 아이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데 얘는 왜 나 사랑 안 해주냐. 왜 나 보살피지 않느냐. 이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아이가 있죠. 그다음에 충동적인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는 훈육되지 않은 아이라고 있어요. 훈육이라는 거는 아이가 성인이 돼가는 동안에 아이하고 성인의 차이점은 참는 거거든요. 너 이거 잘하고 나면 그다음에 너 좋아하는 거 뭐 줄 거야. 이런 식으로라든지 해서 아이들은 견디는 힘을 키워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애들은 훈육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뭐 마무리 짓는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아이 모드가 복합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통 모드의 쉬프팅. 그러니까 모드가 이 모드에서 이 모드로 옮겨가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일부러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알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 지금 아이 모드구나. 굉장히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감정의 변화가 오면서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멍해진다든지 이러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사람 지금 모두가 변화가 왔구나. 이렇게 치료자 입장에서 그걸 봐야 되죠. 비단 경계성 성격장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떤 아이 모드를 한두 개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어서 인간관계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고 취급받고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일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를 받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환자분들 치료에서 제일 핵심으로 강조하는 것 그 개념이 절대 가치라는 개념입니다. 절대 가치요? 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은 조건적 가치 체계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요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계속 강조했던 건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가라. 좋은 직장 가져라. 돈 많이 벌어라. 권력이 생겨야 된다. 심지어 그뿐이 아니죠. 잘생겨야 된다. 운동 잘해야 된다. 뭐든지 다 잘해야만 네 가치가 올라간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적응해서 잘 살기 위해선 트랙을 달려왔잖아요. 다들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만 하면 다 조건 채울 수 있고 다 가치가 올라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로 내 가치를 올리기에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구조하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고통받게 돼 있거든요. 이걸 깨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절대 가치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절대 가치를 갖고 태어난 존재라는 거죠. 내 생김새, 내 능력 이건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그건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원래 본질적 가치는 절대 가치다. 이거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강력해지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나를 무시하고 깔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 절대 가치나 당신 절대 가치나 동등하니까. 이런 절대 가치를 그런데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고 내가 그렇지 않게 살아온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추후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밖에 없어요. 많이 믿냐 적게 믿냐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친어머니라는 걸 의심해 보면서 막 이러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게 완벽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하게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증거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내가 증거 찾아보고 확실하게 이러니까 내가 이걸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냐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정말 사실 확인을 하면서 믿기보단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믿어보면 더 좋으세요. 이 믿음을 정말 내가 완벽하게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 타인한테 내가 어떤 해를 주는 건가? 나한테 어떤 해를 주는 건가? 이런 이득과 해라는 면에서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 가치를 가진 이 믿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는 이 믿음을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거를 강력하게 따져보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고히 하고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믿었을 때 나란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늑질을 따져보라는 거죠. 제가 첫 번에 이렇게 주신 질문을 보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력 없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남을 바꿀 수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 이런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만큼도 영향을 줄 수 없거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뭘 바꿔야 되냐 할 때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이런 능력이 있어. 나도 이런 거 잘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아예 본질을 바꿔버리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이제까지는 몰랐는데 절대 가치를 갖고 태어난 소중한 존재구나. 이 가치는 절대 변화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가 누구보다 더 잘났다 못났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동등한 거죠. 사실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설파한 거예요. 저한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전 부가치한 인간 같아요. 쓰레기 같아요. 살 가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가치 있게 될까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의 경험 중에서 자전거를 전국 일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저를 어떻게 보면 상징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내가 형성된다. 이런 어떤 경험에서의 그런 특별함으로 인해서 제가 좀 더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하기 힘든 나만의 가치를 찾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함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는 특별하다는 것을 너무 쫓다 보면 특별하다는 것은 희귀한 것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희귀성이라는 것은 결국 경쟁 속에서 한두 개 올라가 있는 거니까 그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거를 다시 얘기하면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특별함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까? 그러면 우리 삶의 목적의 핵심은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행복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무지개 저편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행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행복할 때 어떻게 해야 행복하냐면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어렵게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번에 학교에 어디에 입학 성공했어. 이번에 내가 목격을 달성해서 뭘 어떻게 됐어. 이런 성취와 연관된 행복. 이거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평생 몇 번이나 겪겠어요. 그런 행복은. 아주 일상의 행복감을 경험하려면 달라엘라마도 얘기한 것처럼 감사하라 그랬어요. 만족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해라. 그럼 행복해진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평생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내 것에 만족하면서 아침에 눈 떴을 때 해가 쫙 비쳐도 기분이 너무 행복하고 맛있는 밥을 먹어도 행복하고 이런 행복감 소소하지만 행복감을 느끼고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거죠. 어찌보면 그런 사람 되게 특별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참 행복감을 잘 느끼는 특별한 사람이죠. 결국에 평범한 것에 어떤 감사를 하는 그 자체가 특별함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특별함을 쫓지 않는 것 자체가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다른 사람한테 호구 잡히고 쓸데없이 돈 써도 인기가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런 얘기인 텐데 그럴 때 저는 나의 핵심 가치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훨씬 살아가기가 행복하고 편할 텐데 그리고 그런 호구 잡히고 안 잡히고의 개념이 없어요. 호구는 상대가 나를 호구 취급을 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고통스럽고 호구가 되잖아요. 내가 튕겨내버리면 호구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우습게 볼 수 있어. 그건 네 자유야. 그러나 나는 네가 그렇게 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나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절대 같이 잊지 맙시다. 오늘 최영희 박사님을 모시고 훈수군대 인기 없는 호구 잡히는 사람들의 특징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가치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